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간식은 안먹냐 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11회차 고구마와 오이가 되겠습니다 음 다네요 아주 십니다 음 목에 매지 않겠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이가 있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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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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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보는데 다크서클이 심하냐 가꾸가 아주 안좋고 음 아 벌써 다 먹었는군 고구마요 다른 게임 하고 있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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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가렸어 음 아 냉장고 떨었습니까 잘했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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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먼지도 간식을 먹는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...